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시장도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같으면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이 하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거래가 늘다 보니까 세무조사도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제가 토지에 관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의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결국은 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땅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 상식으로 역세권 주변이나 초중고가 확보가 되어 있고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정도 주변만 돌아다녀도 알 수가 있고요. 주변의 아파트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아파트 부동산인데 땅은 아무리 현장에 가서 봐도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이 땅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매일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는 거 보시면 매일매일 현장에서 찍고 있죠. 정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곳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뭐 주택지인지 창고를 지어야 하는지 건축을 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있는지 주변에 뭐 이슈와 개발 정보들이 있는지 통행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또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지 또는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인지 뭐 이런 따져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요. 일반인들이 뭐 잠깐 주말에 와서 돌아보고 그 땅을 분석하고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땅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니까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땅은 저하고는 안 맞는다 하시면서 땅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땅은 잘못 사면 오랜 시간 동안 묶여 놓아야 하는 단점이 있죠. 소위 돈이 묶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땅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기초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경쟁자를 이기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등등 그 상대방이 읽을 수 일터적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연애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코로나 요즘 일구가 유행하는데요. 예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는 자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적인 사적인 모임은 피하고 그리고 방송을 자주 보고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지식들이 있을 때 코로나도 예방할 수 있겠죠. 이처럼 땅 투자는 알매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땅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죠.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휴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땅은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요. 미래를 보더라도 땅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두번째로요. 많이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이 거래되는 그 현장에서 돌아다녀 보고요.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절대 지식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봐야 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땅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경사도는 어느 정도이고 땅이 들어가 있으면 송투를 해야 하고 땅이 지대가 높으면 깎아 내리면 되고 모양이 좋지 않으면 하필 하면 되고 형질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고요. 지목변경이 필요하면 지목도 변경해보고 토목공사에 대한 경험도 해보고요. 건축사무실에 찾아가서 땅 위에 세울 건축물에 대해서 상담도 해보고 시청이나 관공사에 찾아가서 허가에 가는 산양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이나 개발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어서 보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쯤되면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곳에 종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천천히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지금부터 천천히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의 100살에 딱 중간이거든요. 앞으로는 기대수명이 10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온태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재미를 더하기도 하죠.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죠. 이 세 번째는 알아가는 것도 어렵고 경험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멘토를 찾아야겠죠. 이 분야에서 최고의 토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뛰지 못하고 날지 못하면 나는 놈에 꼭 붙어만 다녀도 날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자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전문가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잘 하시는 공인중개사나 토지 전문가가 있다면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사실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나 기획부동산들이 많아서 누굴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잘 알아보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세 가지 방법인데 제가 첫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많이 알아야 된다. 두번째로 많이 경험해야 된다. 세번째로 아는 것도 힘들고 경험하는 것도 힘들면 잘하는 멘토를 찾아서 그분에게 딱 붙들려 다니면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노력하시고 그리고 좋은 경험하셔서 토지에 대해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